기분 좋은 변화 품격idad 마음의 온도 아 이제 박스일텐데 박스나울리지 까시갑시다 형네 1레벨 쪼무레인이들 폴리 하아 젠나 쎈데 맨치 치죠 와씨 저 장애도 진거 불행하네 얘로가 혼자 끼야지 지금 다 1레벨이라서 쪼랩들이라 찬트 프레트 4 샤프넬일 아 미친 샤프넬일 했는데 레이지 스파이크스 와 샤프넬일 했거든 마지막으로 달려왔나 샤프넬일 오늘 시골에서 마침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흠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내가 잘해봐 그럼 다음에 해봐 나도 찾을 수 있을까 나도 찾을 수 있을까 남..나.. 나도 찾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 흐흫 레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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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레벨 됐고 띵 랜드왔드 나쁘지않아 왔드 응 48층 린더스 80레벨 미쳤구요 80레벨 무려 제가 찾는게 아니라 이 게임에 나온 캐릭터가 남다던데 아 진짜 얘가 죽여버렸어 한순간 근데 한대 맞고 안죽었잖아 얘들이 스킬 썼는데 얘가 한방에 죽였어 흐흐흐흫 조력자가 나오는데 조력자가 나오는데 아무도 안했어 아 저기 주문제작을 의뢰하고싶은데 지갑사정이 괜찮으려나 요새 금속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검이랑 동급 이상으로 무겁잖아 몬스터 드롬 무기중에서 마법급 압 마검급 가벼운데 조건 실까 시험해본다니 내가 그것 좀 보려가면서 팍! 뚫어놨는데 부셔져 흐흑 만에서 이래야 팍 부셔오르거든 띵띵띵 짜랭 0.04초 흐흑 홍림아 존나 쎕니다 레벨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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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솔직히 실브 쿠쿠리 이걸 먹어야돼 활만 먹지 말자 오케이 이거다 흐흑 미쳤구요 내가 원하는거 먹었어 리즈벳 장비전 손상복구 불가능 손상복구 불가능 손상복구 불가능 흐흑 갑자기 뭐하는짓이야 고맙도나 공격하는 쪽에 부셔주래 흐흑 뭐 그런샘 쉬고 흐흑 흐흑 오 듣더니 방금 안쓰는데 이걸 이수지마다 부셔주면 만들어주면 좋겠네 흐흑 전투에 방해내기 시작하니까 무시하니만 마스터 베이스 달았거든 흐흑 오싱오싱 아무리 나 혼자 가는게 뒤에서 잘 투모를 써야한다 너 진짜 내일은 큐토야 검을 만들때까지 서로 잘해보자 좀 많이 잘해야할거다 리즈벳 아우 저걸 그냥 실제로 실제로도 약간 이런데 저러게까지 막말하잖아요 습 습 습 습 습 나 36레벨이잖아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습 무슨 보스냐 자이언트 드렁크 AP 거대 수레 AP 어떻게 이름이 AP라있지 이거? 레이지 스파이크스 뭐 말이었네? 레이지 스파이크스 종밥 종밥이야 그냥 습 습 습 내가 얘를 얼마만에 투자했는데 습 습 습 습 습 습 습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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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9레벨이야 아직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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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포션 나이스 쓰 나 아프지 않고요 띠린 소쪽 산 정상우 추와 36레벨, 9레벨, 9레벨, 36레벨 오 뭐 36레벨이라고 얘? 잠깐만 왜 36레벨짜리야? 34레벨짜리인데? 1회부터 못 끼쳐준다? 잡으네! 아, 저거? 맘에 가다 녀석은 나한테 맡겨 너 맡긴다며 뭐했어? 뭐 장난쳐? 죽어? 어? 잡으네일스 레지 스파이크스 큰일났는데 얘 쪼르따라가면 찢인단 말이야 얘 혼자 다 잡아야돼 드럭크 슬립 APA 어! 안맞는다 아 다행이다 쪼르따가 맞았어 레지 스파이크스 간다 아 뭐야 얘 때려잡았어 레지 스파이크스 푸에치 추아라 게임을 어디 없어? 빙설지대인지 몰랐어 자 봐봐 넌 안추워? 너보다 한 잔 많이 달려있거든 따뜻하다 버러지셨어? 리즈라고 불러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걸 먹어야 돼 40올랑키스 내가 먹고싶은거 나오고 있어 서쪽상 정상으로 3레벨을 높게 쳐주니깐 내 파티 보다 레벨이 더 세 슬슬 위험할 것 같은데 이게 4레벨이 더 세 5레벨이 더 세 2레벨이 더 세 1레벨이 더 세 2레벨이 더 세 이러면 안되는데 4천5백이잖아 이거 몇 개일 같은데 자후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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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좀 난리 때릴랬는데 피가 없거든 지금 위험한데 살짝 위험한데 이거 두말하나 했어 이거 자후네일 레지스파이크스 망했는데 얘 죽으면 못 이겼데 9레벨짜리 어떻게 이걸 다위바 니토 에이스 버트 4레벨짜리로 됨이게? 레토 에이스 한마리를 잡아 그렇지 죽어왔어 놀자식 레즈 스파이크스 아 한마리 죽었어 죽으면 안되는데 후드 잡아당기지마 안돼 아 죽었어 개빡스데 이거 레벨업 다시 제도는 해야되 하이포션스 활은 진짜 필요없는데 흠 아 여기 졸라 빡센데 여기 잡으네일스 레이지 스파이크스 잡으네일스 레이지 스파이크스 하이포스 오 이번에는 체럭발 잘 됐어 이번파는 3단계까지 있어 이건 잡으네일스 좋았어 레이지 스파이크 하이포스 가드를 해도 가드를 해도 피가 닿는다니 전판보다 나이 더 쉬운 것 같아 조금 내려가는 느낌 그런게 있어 좀 잡으네일스 잡으네일스 레이지 스파이크스 스위치 레이더 프랜스 전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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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 스파이크스 요시 좋아 이번에는 다 사라스 다른 레이지 스파이크스 방금 본거다 방금 본거 띵 타방 짱 레벨어프 레벨어프다 이거! 가운데 거! 음 나쁘지 않아 제일 쉬운 것만 안 나오면 돼 제일 그... 제일 가벼운 거 싼 것만 안 나오면 돼 백룡재판우 등장 백룡재판우 졸업자를 선택하셨어 개빡칠 것 같은데 졸업자를 선택하셨다고? 저기 숨어 저렇게 가늘한 무기로 들어온 정도만 세우고 뭐하는 사람이야? 아 드래곤 개 빡셀 것 같은데 드래곤은 서쪽산에 서식하는 보스 갈키 발톱과 어려운 브레스로 플레이어를 공격한다 강력하고 압도적인 몬스터가 가진 금속 소재를 빼앗으라 glorified 아니 미신 샤보네 일 샤보네 일 아따 위험한데 에토네이스 야 이건 안되겠다 내가 생각해 남을 봐도 유케 에그 내가 봐도 못기겠어 아 유치해 아 이거 안된다 이거 아 너무 너무 약해 안돼 안돼 너무 너무 쎄 이거 이거 너무 쎄 여기서 막히고 마 아까 하드모드 있었거든 이거 깼었을까 한번 해보자 핫 핫 핫 네가 이 뒤에 분신같은 친구도 있잖아 이거 순간 타겟팅하기 뒤에 빨간색을 잡혀저ально 봄이嘆 못깰Н것 같은데 이거 쉿 공사가 한마디 달러갖고 한 번 에일쓰 어 그게 그게 양쪽으로 때리면 돼 컴퓨터 좀 도와줘야지 힘들어 죽겠구만 쓰읍.. 못 깰 것 같은데 아 미쉔 자본의 일 자본의 일 아 사우데리를 안막 교대 교대 또 에이지 미쉔 유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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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유꾸 에이 유캔 에이 유캔 에이 유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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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스! 너무 쎄 이거 말고 엑스트라 캐슬 가야겠다 다 했으니까 이거